오늘은 목살을 이렇게 벌집처럼 해가지고 다지런히 넣어 주니까 맛있어서 당기는 데야죠 물판을 꿔 가지고 장쩍하고 그냥 긴장하고 마늘하고 싸먹으면 쉬고요 여기는 또 백김치가 해주니까 맛있구만 그죠? 네 백김치가 맛있네요 고소하네요 아주 내가 먹어보니깐 아 이게 맛있네요 농부님들 힘내세요 삼겹살 서울서 다 소화하겠습니다 아직 기물대 정갈하게 정리가 쫙 되어있네 깨끗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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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네요